이제 숙소에 가가지고 저녁에 우동 먹자고 하더라구요 정말 나가기 싫었는데 뭐 너무 아쉬웠나봐요 그래가지고 우동 먹자 그래가지고 괜찮은 척하고 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우동을 먹었습니다 표정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염 무지하게 났죠 표정보시면 진짜 맛이 없더라구요 진짜 맛이 왜 없었냐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데 나는 왜 줄을 서는지 모를 정도로 내 입맛이 그렇게 까다로웠었나 일본어니까 정말 입맛이 내가 까다로운 사람인가 어 막 스스로를 자꾸 의심한 나는 대충 그냥 잘 먹는 편인데 어 그냥 달고 짜고 그 간장 냄새랑 아 미치겠더라구요 맛이 없어요 맛이 어 정말 맛이 없었다 예 보통 이제 일본 가면은 신신라면 이치란 라면 이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둘 다 먹어본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맛대가리 없습니다 예 그냥 솔직히 난 한국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고 내 입맛에 내 기준에 왜 먹는지 모르겠어 어 다 맛없어 진짜로 예 그냥 정말 차이 뭐 어떤 그 그런거 있겠죠 그냥 뭐 그 만드는 방식이 다른거 어 나는 신라면이 더 맛있다고 생각해 그 정도야 예 그러면 또 이제 진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게 야 니가 진짜 잘하는 집 안가봐서 그래 그래가지고 냉우동도 먹어봤구요 우동 종류 한 네다섯가지 먹었어요 예 네 냉우동도 먹어보고 뭐 고롭게 올라가는 우동도 먹어보고 뭐 돈까스 올라가는 우동도 먹어보고 마 이렇게 갈아가지고 있고 고명 있고 뭐 고기 있고 튀김 있고 별별 우동 다 먹어보고 했는데 그냥 좋았던건 딱 하나 그나마 냉우동은 괜찮았어 냉우동은 그 엄청 면발 탱글탱글하게 해가지고 어 그거는 좀 괜찮더라구요 땅콩소스 같은거에 찍어 먹는거 그것도 짜 냉우동은 좀 드실만 하실거에요 예 그리고 어 이제 그 사실 이제 여행 간 곳 중에서 하이라이트죠 이거 하려고 사실 후쿠오카를 간건데 이제 이날이 이제 3일째에요 3일째 3일째고 엄청나게 이동을 해야돼 숙소에서 어 유후인 료칸마을 가야돼요 그 료칸 이름이 호텔 이름이 시미지 료칸 예 그 유노히라 마을에 있어요 그니까는 한마디로 숙소에서 버스터미널로 가서 2시간 이동을 해갖고 유후인 역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또 타요 그 다음에 유노히라 역에 가요 유노히라 역에 가면은 거기 시미지 료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픽업을 해줘요 차로 대리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시미지 료칸으로 가는거지 그리고 유노히라 마을로 또 가요 예 그 료칸마을 그니까는 엄청 이동을 많이 해야되는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예 멀었어요 아무튼 이제 터미널에서 어 가까운 이제 카페를 들어갔는데 음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흡연 카페가 없잖아요 여긴 아직도 흡연 카페가 있더라고 그냥 커피 마시려고 아무데나 들어갔는데 예 흡연 카페였어 어 들어가는데 막 담배 냄새가 엄청나더라고 손님들 식사하시고 뭐 담배 피고 그러더라구요 뭐 사장님이 어 사진 찍어주셨고 여기 커피 맛은 그냥 CU에서 파는 그 편의점 커피보다 못한 맛 근데 너무 친절하더라 사람이 예 너무 친절해갖고 근데 그때 딱 느꼈던게 아 참 일본인들 너무 친절하구나 정말 극도로 남한테 뭔가 민폐 끼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너무 짙어서인지 이게 뭐 몸에 밴 거 같아요 이게 가시기로 느껴질 수가 없는 그런 친절함 모두가 친절해 일본 전역에서 지금도 내가 봤을 때는 감히 예상컨대 일본 전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아리가또 같아요 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일본 전역에서 계속 들려 전국 어디서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일 거야 아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뭐 관광지만 돌아다녀서 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입에 뱄어요 친절히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어떤 상점에 가도 너무 자꾸 뭔가 일본 숭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친절하면 반 이상은 먹고 가더라 내가 여기에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좁고 불편해요 근데 뭔가 불편하지만 친절해 친절하니까 여기서 반을 먹고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 친절하기만 해도 이 사람이 뭔가 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에서 용서가 되는구나 이런걸 좀 많이 느꼈어요 네 그리고 이 조그만 잔 요 장난감 같은 요 조그만 요 잔에 이건 되게 사진이 크게 나온 건데 실물 크기는 이래요 네 한 소주 세 잔 정도 들어가는 요 조그만 잔에 편의점 커피보다도 못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 커피 같지도 않은 그런 커피를 여기다 따라서 주는데 이걸 5,000원을 받아요 네 열받죠? 망해야겠죠? 근데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하니까 아 아 이거는 뭔가 용서가 되는 듯한 느낌 음 또 갈 의향이 생길 정도로 내가 뭐 정에 고팠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친절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 다 뭐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용납이 돼버렸던 네 카페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버스를 한참 또 기다리고 예 이제 최악 최악은 바로 아까 최악이 나왔었죠 예 아까 최악이 그 포장마차 거리였어요 근데 여긴 이제 두 번째 최악 그 고속버스가 이 버스가 정말 좁아요 진짜 아 이 좁은 거는 정말 내가 몸뚱아리가 큰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한국에 있는 시내버스나 지하철이나 KTX나 뭘 타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내 풍채는 누가 봤을 때 아 뭐 이건 솔직히 뭐 남이 봤을 때 내 모습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좀 객관화가 안 된 거지만 내 스스로 생각하기엔 난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 어 어디 앉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크게 좁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그리고 저가 항공사 의자에 앉아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정도 근데 이거는 정말 선을 넘었어 이 100km 넘어가는 사람은 정말 아 이게 지금 자리 보면은 자리 차지한 거 보이죠 저랑 같이 갔던 그 친구가 엄청 고생했죠 저 때문에 에 그 친구는 거의 옆으로 탔어요 저 때문에 에 좁아가지고 막 짜증을 내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이제 찍은 거고 그게 또 비가 또 엄청 오더라고요 에 후쿠오카가 또 비가 자주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에 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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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이러고 두 시간을 갔습니다 진짜 너무 괴로웠어요 에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죠 에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잖아요 지금 에 에 에 에 언제 가냐고 하면서 에 언제 도착해 하면서 에 에 엄청 징징거렸어요 에 에 엄청 징징거렸습니다 에 에 좁다 비온다 어 좁다 짜증난다 짜친다 에 왕복 5만원짜리 200km 왔다갔다하는 버스인데 총거리 이 버스는 왜 이리 좁을까 문득 후쿠오카에 뚱뚱한 남자가 유독 없었던 것 같다 내 덩치를 돌아다니면서 두 명 봤어 100km 넘어간 사람은 딱 두 명 봤어 정말 후쿠오카 나만 느낀건지 모르겠는데 돼지가 없어 희한해요 짜게 먹고 달게 먹어 근데 돼지가 없어 그때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약간 소식하는 문화가 있대요 또 일본은 먹을 만큼만 네 되게 소식하는 문화가 있대 어 짜고 달게 먹는데 소식을 하나 봐요 에 그래서 보니까는 진짜 많이 돌아다녔는데 내 나만한 덩치가 딱 두 명밖에 없었어요 에 네 근데 그마저도 한국인이었어 어 그마저도 한국인이었어 그래가지고 키도 작 좀 뭔가 왜소한 사람들이 확실히 많았어 어 그러다보니까 내가 그렇게 막 거대하게 느껴질 정도로 내가 뭐 그냥 80mm지 내가 막 190mm 정도는 아니잖아 키가 내가 되게 거대하게 느껴졌던 건 없었는데 정말 이 버스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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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다는 거 에 후쿠오카에서 내가 세 번째로 뚱뚱했다 어 그리고 이제 좀 잤어요 가다가 그래서 이제 유후인역에 도착을 합니다 예 유후인역에 도착을 하는데 이 사진은 되게 못 찍은 사진인데 너무 사진이 웃기게 나와가지고 제가 어 올렸어요 그냥 내가 나를 보고 웃기더라고 예 이건 아까 그 좀 친절했던 그 카페에 가기 전에 이제 편의점에서 이거저거 사들고 그러고 가는 모습입니다 예 아무튼 이제 유후인역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도착을 해가지고 내려서 이제 바로 기차를 또 타요 음 예 여기서부터는 아 다음에는 정말 한번 이제 일본에 남부도 가봤고 중부지방도 가봤고 이제 북부지방 나중에는 사뽀로에 같은데 가서 기차여행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 창이 너무 깨끗해 어 숙박 없어고 어디고 일본 사람들 항상 이 창을 닦나봐요 예 지문자국 하나도 없고 자꾸 숭배하게 되네 근데 내가 그냥 느낀 점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야 창이 너무 깨끗해 기차가 그냥 창이 너무 깨끗하고 넓고 쫙 트여 있고 어 그리고 나무 같은 것도 뭔가 품종이 다른 것들이 많이 심어져 있나봐요 그냥 갔는데도 아 일본의 전경이랑 우리나라 전경이랑 확실히 다른 건 있다 어 어 그래가지고 뭐 결국 두 정거장 밖에 안 가는 거였지만 어 너무 뭔가 여행하는 느낌 확 들어가지고 좋더라구요 여기는 딱 봐도 그냥 그 버스 탈 때에 비해서 확실히 예 표정이 좀 풀렸죠 예 수염이 좀 많이 드럽죠 어 기차가 너무 이쁘고 풍경이 너무 좋더라 두 정거장만 가야한다니 아쉽다 다음에는 기차여행 가야지 그땐 꼭 여자친구랑 가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유노희라 역에 도착을 합니다 네 두 정거장 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기차도 막 빨간색으로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이쁘장하게 생겼더라구요 예 이제 유노희라에 도착을 했다 여긴 완전 그냥 깡촌이다 어 볼 것도 즐길 것도 먹을 것도 주변엔 아무것도 없더라 뭐 온천하러 온거니까 당연하다 어 그래도 인프라가 아쉽다 어 료칸 시미지 료칸 사장님께서 데리러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 숙소를 안내받게 되고 숙소로 왔어요 숙소 예 이제 이건 웰컴티고 어 이렇게 처음에 딱 와가지고 이제 그 녹차를 마셨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편의점 음식을 내가 여기서 처음 먹게 돼요 오사카 갔을 때도 그렇고 여기는 왜 편의점 음식을 왜 사갔냐면 주변에 식당이 장어덮밥 하는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어 그래서 여기 갈 때는 뭔가 음식을 좀 사가는 걸 추천한대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냥 뭐 편의점에 가가지고 산 건데 이것도 되게 소금요품 편의점이지 야 편의점이 진짜 엄청 그 품목이 엄청 많더라구요 저는 가가지고 그냥 뭐 복숭아 물 같은 거 그냥 하나 들고 2% 같은 거 그냥 음료 그냥 뭐 마실 거나 그냥 하나 사들고 우리나라 편의점에 대한 그 편견 때문인지 일본 가면은 편의점 가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고 참 바본가? 뭔 여행 와가지고 편의점을 가냐 물론 뭐 도시락 같은 거 잘 돼 있겠지 해봐야 편의점 음식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걸 깨줬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되게 호들갑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편의점 가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그냥 듣지도 않았고 되게 무시했어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근데 이때까지는 후쿠오쿠 가서 많은 음식은 먹었잖아 근데 편의점 음식이 제일 맛있어 아무거나 그냥 들고 나왔거든요 여기 낮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저녁에는 장어덮밥 먹으러 간다고 치고 낮에 우리가 도착을 해가지고 숙소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사가야 된다 아 그래 빨리 사가자 해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아무거나 그냥 집어가지고 왔는데 그냥 다 맛있더라고 그냥 세 끼 다 편의점 음식으로 떼어도 될 정도로 과성비 좋지 맛있지 심지어 그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편의점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CU나 이런 편의점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가 되게 그 여기 보면 회도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를 파는 게 또 관리가 잘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들잖아 근데 관리가 잘 되나봐요 또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나봐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이 그래서 뭐 딱 회봐도 그냥 선도가 좋아 보이잖아 물론 집어서 먹진 않았지만 뭐 물론 제가 뭐 그 노로바이러스는 아니었다면 샀겠죠 이거 499인인데 싸잖아요 5천원이면 이거 딱 봐도 방어 아니면 고등어회 같은데 참치인가 저렴하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예 좀 허기지니까 우리 뭐 좀 먹자 그래가지고 차 마시고 여기서 이제 그냥 다 편의점 음식 싹 다 까가지고 먹었는데 허겁지겁 다 먹었어요 요게 이제 아 뭐야 사진이 요게 이제 그 닭껍질 튀김이고 여기는 그냥 닭 닭꼬치 닭껍질 꼬치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었다 만 몇천원짜리 라멘 우동보다 더 맛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다가도 여기 뭐가 없어서 아까 장본 것들 내가 다 먹어 치워버렸다 난 병신이다 편의점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게 말이 되나? 왜 사람들 말을 나는 안 들었을까? 앞으로 웬만하면 편의점 음식만 먹고 싶네 일본 편의점 폼 미쳤다 이제 온천가서 마음껏 즐겨야겠다 숙소 영상이고 간단하게 찍은 그 친구가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창밖에 전경이 이래요 응 닭껍질 손에 아 닭껍질 내가 엄청 많아 둘 멍 안 너가 뭐고hold 엄마 이래요 아버지 여자 여자 아디라 너가 모르고 여자 여자 방을 하나로 잡긴 했는데 아무 일 없을겁니다 여러분들 어 방 두개 잡는게 안됐어요 방 두개 그.. 혼자 쓰는게 안됐고 뭐.. 뭐.. 저 방에서 같이 잤는데 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내 아까 수염 봤잖아 여러분들 어 이거는 진짜 그 남녀관계로 오해하면 안되는게 나 아까 수염.. 나 수염도 안밀고 봤잖아 어 그냥 진짜 그냥 동생 그.. 정말 순수 그거로 생각하면 돼 에.. 바로 옆인다라고 하는데 그.. 진짜 그런거 일도 없어 어 그런거 일도 없어 에.. 나는 그래도 아무리 내가 그..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그래도 여자친구 앞에서는 그래도 수염은 밀어 에.. 이거는 저.. 그냥.. 음.. 넘어갑시다 뭐.. 해명하기도 싫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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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진짜 주온 그 계단이야 걸을 때 저렇게 삐걱삐걱 소리 나는게 또 재밌더라구요 그래서 또 여기가 이제 남탕이고 여기가 이제 여탕 이에요 앞쪽이 남탕 왼쪽이 여탕 탕은 못 찍었어 찍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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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짐풀고 노가리 까다가 해가 저물고 저녁에 정경인데 저녁이 대박이었어요 아까 그 밖에 보여드렸던 데가 저녁이 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 마치 진짜 무슨 센과 치이로 뭐 그런 데 나온 것처럼 그 진짜 이거는 사진으로는 다 안 담기는 느낌 너무 좋았어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식당이 한 9시쯤에 닿는데 장어맛집 장어덮밥 맛집 식당이니까 요런거 하나를 주더라고 풍등이라 그러나 요거를 이런 조명으로 쓰라고 후레쉬처럼 요거 하나를 지어주고 이렇게 보냈어요 해가 딱 이제 그 저물어 갈 때쯤 그리고 이제 신발 보면은 알겠지만 요거 나막신 나막신을 처음으로 신었는데 어이 재밌더라구요 또각또각 소리나고 걸을 때 찰죠 근데 노면을 보면 알겠지만 내리막에다가 금 내리막에다가 이 울퉁불퉁한 곳이 많아갖고 신고 온걸 엄청 후회했어 어 막 진짜 발가락 찢어지겠더라고 예 발가락 찢어지겠더라구요 한 400m를 내려가는데 와 한 400m를 내려가는데 저 위에서 쭉 내려오는거에요 여기가 예 발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너무 아팠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그 장어 덮밥을 먹게 됐어요 표정보면 알겠지만 별로 먹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장어는 나는 모르겠어 그 장어 구이로 우리나라에서는 장어 내장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장어 마리째로 해가지고 1kg에 얼마 해가지고 막 자포니카 그 장어 있잖아요 장어구이 어 나는 그렇게 먹는 장어를 좋아하지 밥도 겁나 큰 사각 도시락 거기다가 밥을 이빨이 넣고 그 위에다가 장어 뭐 찔끔한거 한 마리 그냥 이렇게 위에다 덮어놓으면은 아니 밥 양이 내가 봤을 때 훨씬 더 많은데 저 장어 찔끔 저거 올려가지고 저거 누구 코에 붙여? 이런 그 편견이 되게 강했어요 장어 덮밥이라 난 사실 그래서 덮밥을 별로 안 좋아하는게 그러니까 일본식 무슨 덮밥 뭐 하면은 조금밖에 안줘 밥은 드럽게 많고 그 이유가 항상 의문이었는데 막상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짜 간이 너무 세서 밥을 더 많이 먹게 돼 있더라구요 근데 난 그런거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오히려 양 많은 걸 좋아하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 메뉴를 시켰어요 그래서 맥주 한잔씩 먹고 예 와 나 근데 진짜 이때도 얼마나 아팠는지 입술 봐봐요 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음 음 음 음 음 그래서 장어 덮밥 같이 갔던 친구는 중 그 중자 나는 대자 소자는 없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는 그 장어 덮밥을 먹었어요 어 여기 왼쪽에 보이는게 장어 그 장아찌 매실 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맛있더라구요 장아찌는 좀 훌륭했어요 장어를 어떻게 장아찌로 먹지 탱글탱글하고 이 콜라겐 덩어리가 탱글탱글하게 씹히고 되게 맛있었어요 이거는 향도 참 좋더라구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뭔가 향신료 같은 느낌 음 이 장어 장아찌는 정말 맛있었고 생맥 두잔 장어 정식 대자 소자 그래가지고 8천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8만원 정도가 나왔단 얘기에요 네 솔직하게 이 가격 납득 안됐어요 그 물론 물론 한번 가보고 단 한곳 가보고 뭐 단원하면 안되겠지만 나는 한국식 장어를 더 좋아 좋아해요 그냥 장어 이렇게 바로 손질한 자포니카 장어 1kg짜리 네 그렇게 해가지고 손질하고 하면 실 한 실질적으로 수율이 뭐 700g 600g 정도 나오겠죠 그거 그냥 숯불에다 그냥 그대로 올려가지고 소금 뿌려서 그리고 잘라가지고 애들 줄지어가지고 딱 세워놓고 이제 거기다가 따로 주는 그 생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녹진하고 그 소스 있잖아요 네 그 달달한 달다구리한 그 소스 한국식으로 먹는 장어구이가 나는 훨씬 좋았어 저 가격이었으면은 저거보다 더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일본 와서 느낀거는 이제 편의점 음식 너무 훌륭하고 맛있지만 한국이 식문화는 난 최고 같아 어 모르겠 그 뭐 진짜 맛있는 데는 또 다르긴 하겠지만 어 한국 생각이 너무 났어 어 비싸고 뭐 물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근데 이거를 8만원 주고 먹기에는 나는 좀 그랬다 근데 다 칭찬일색이야 리뷰가 그래서 나는 진짜 뭐 내가 몰카당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 아니 리뷰가 왜 이렇게 좋아 야 난 별로다 이랬는데 리뷰 보니까 무슨 아니 뭐 몇만명대야 뭐 4만명 우리나라는 잘되는 집 보면은 이제 막 리뷰 넘어가면 리뷰수 보면은 막 만 만개 넘어가면 또 엄청나게 유명하고 전국적으로 맛있는 그런 집이잖아요 보통 이제 잘되는 집 한 막 삼천개 사천개 정도 리뷰가 되고 근데 이제 구글에서 운영하는 그런 맛집 그 리뷰 이런게 있다 보니까 뭐 8만개 막 이래 리뷰수가 압도적이야 전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평을 남기는 곳이다 보니까 보면은 막 4.5점 4.8점 막 이래 그럼 나는 이제 약간 이해가 안가는거지 아니 이게 맛있다고 이게 이 돈 주고 맛있게 먹는다고 내 입맛이 이상한가 어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 어 나는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장어가 훨씬 더 맛있다 네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이건 좀 오버했어요 이건 좀 오버한거에요 네 오이시 근데 어 어 장어 장아찌 유자향 이 장아찌는 참 좋았어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맛이라서 이 유자를 곁들여갖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그 상큼하고 이런 맛을 만들어냈지 참 그 일본 향신료는 좀 특이하다 특이하고 향이 참 좋고 맛있다 어 이 참 그걸 잘 쓰더라구요 매실을 잘 써 유자랑 매실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일본은 어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어 장어에서 나온 모든거를 다 쓰더라구요 이 집은 장어 뼈튀김도 팔고 장어에서 나온 모든걸 다 쓰는 편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실은 막 갈아가지고 장어탕도 만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장어 내장이에요 장어 내장을 졸인 장어 내장 조림 먹고나서 씨발 소리가 나왔어요 네 표정보면은 살기가 느껴지죠 어 너무 비려요 비리고 약간 그 그냥 맛있는 달다구리한 장어를 먹다가 갑자기 이상한 무슨 뭐 저 동태탕 내장 같은거 하나 간 같은거 쪼서 먹으면은 비린내 확 퍼지잖아요 네 나름대로 향신료도 괜찮고 뭐 되게 향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뭐 여러 조리법을 거쳐서 장어 내장을 내놓겠지만 나는 이거는 자연인 분들이나 좋아할만한 그 정도의 비림으로 나는 느껴졌어요 저도 저도 꽤나 아재 입맛이고 하지만 장어 내장으로 만드는 이 장어 내장 조림은 이거는 사실 진짜 어 자연인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고양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음식을 비하하는 것 같아서 좀 언짢으시려나요 저는 제가 느낀 느낌은 정말 그랬어요 네 그냥 무슨 동태탕 간 같은거 하나 잘못 주워 먹었고 비린내 확 퍼지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아무리 간장으로 뭘 하고 뭐 이 향을 없애보려고 가진 노력을 해봐도 장어 내장으로는 만들 수 있는게 없어 맛있게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나라 식문화가 난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게 우리나라는 장어 내장을 쓰나요 네 장어 내장 요리나 못 먹어봤거든 근데 어 장어탕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차라리 갈아가지고 장어 내장 장어탕이 훨씬 더 나은 듯한 느낌 음 어 나는 한식승이라고 생각해요 스시는 솔직히 일본 음식이니까 당연히 스시는 확실히 일본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우리나라가 또 우위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확실한 거는 일본의 그 야끼니꾸 그 우설 소 이 뭐라 그러죠 일본 소는 뭐라 그러지 한우 말고 일본 소는 이름이 다르잖아 와규 와규 네 이거는 고트라고 생각해요 어 일본 음식 중 고트 급은 스시 와규 그리고 우설 이런 야끼니꾸로 구워먹는 것들 닭껍질 뭐 닭 부위 구이들 이런거는 화루구이들 요런거는 솔직하게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뭐 돈가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어 면 요리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난 낫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지 뭐 우리나라가 더 전체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런건 아니야 내 입맛에는 그랬어요 코트 F재훈장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유명인들도 많이 오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던 곳이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안 입으려고 했어요 뭔가 뚱뚱한 사람들은 돼지들은 공감하겠지 어 가운 이 돼지들은 모텔 가운 그 이 가운처럼 입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내가 직접 사지 않은 옷에 대한 거에는 상당한 어떤 그 찜질방 옷도 찜질방 옷도 그래 우리 100키로 넘어가는 우리 돼지들은 그런 공감대가 있을거야 내가 사지 않은 옷 내 옷이 아닌 것을 입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사이즈 때문에 네 사이즈 때문에 어 그래서 안 입겠다고 안 입겠다고 손사래를 엄청 쳤는데도 이거는 꼭 입어야 된다 어 여기까지 왔으면 이걸 꼭 입어야 된다 근데 설득이 됐던게 여기에 온 한국인 그 투숙객들 몇 명 안 돼 여기가 뭐 대규모로 받고 그런 곳이 아니라 한 하루에 막 네 팀 다섯 팀 이 정도밖에 안 받는 곳이야 어 그래가지고 예약이 꽉 차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돌아다닐 때 아까 장어 먹고 다시 그 나막신 신고 막 올라가는데 유카타를 커플이 다 입고 그 위에 이제 유카타 위에 입는 그 뭐 자켓같이 자켓은 아니고 일본 전통의상 그것까지 다 입고 무슨 일본식 우산까지 다 쓰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일본인처럼 옛날에 그 일본인처럼 이렇게 우산 쓰고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걸어서 올라가더라고 커플이 그래서 아 진짜 여행을 오면 저렇게 다녀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얘기하더라고 같이 온 동생이 그 유카타를 입어보는게 어떠냐 아 100% 안 맞아 어 나는 모텔 가운도 그렇고 찜질방 옷도 그렇고 심지어 헬스장 옷도 그렇고 요즘은 좀 이제 크게 크게 나오지만 그런거에 대한 그 거부감이 컸어요 예 안 맞는 옷 내가 사지 않은 옷에 대해서 근데 입어지더라고 근데 원래 유카타라는게 이제 입고 이제 끈으로 묶어요 이게 이제 두 바퀴를 묶어서 여자는 앞에다 리본을 하고 남자는 뒤에다 리본을 해야돼요 근데 나는 한 바퀴밖에 안 묶였어요 예 두 바퀴가 안 돌아가 어 그래서 예 한 바퀴만 묶었다 예 이거는 이제 일본에 가서 유카타를 진짜로 입어보신 분들은 그냥 아 그 정도로 뚱뚱하다고? 하고 이제 놀라실 거예요 그 정도로 뚱뚱합니다 예 한 바퀴밖에 안 돌아가더라구요 예 이러고 이제 또 사진도 이렇게 예 찍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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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온천을 즐겼어요 예 온천을 즐기고 여기가 이제 그 숙소에서 갈 때 돌아갈 때 이제 사장님께서 태워다 주셨는데 얘가 이제 내가 이제 가는 길에 난 유튜브에 남겨야 되니까 계속 찍고 있었거든요 액션캠으로 어 근데 뭐 얘는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유튜버다 50만 구독자 유튜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사장님 운전하는데 어 근데 어 소난다 이렇게 하고 막 반응을 해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화를 잠깐 잠깐 나누는 걸 이제 봤는데 크게 뭐 유튜버다 뭐다 해가지고 아 소데스까 하면서 막 놀라는 그런 리액션이 아니라 아 그냥 그러냐 어 그러냐 하고 이렇게 운전하시더라고 그래서 어 좀 뭔가 뭐 유명한 사람 왔다 뭐한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시군요 정도로 반응을 하시더라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아 진짜요? 뭐 이렇게 하는데 크게 그런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젊으신 분이었는데 어 그랬었어 그리고 어 여기는 근데 진짜 내가 좀 홍보를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괜찮은 곳이었어요 예 그 이 시미즈료칸 이름이 시미즈료칸이에요 시미즈료칸이고 하루 이렇게 1박에 20만원이에요 근데 온천은 내가 못 보여드리지 어 그거는 프라이버시니까 근데 정말 온천이 좀 좋았던게 노천탕 이 있고 또 동굴탕 이라는게 또 있어요 근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가는거야 진짜 밤에는 무서워서 좀 오래 못 있는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인가 들어갔는데 진짜 무서워 어 그 엄청 깨끗하고 진짜 시설도 좋고 너무 친절하고 예 그 유노히라 예 유노히라 그 료칸 마을에 있는 시미즈료칸이라는 곳이에요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셔서 나는 진짜 나중에 한번 꼭 더 가보고 싶은 느낌 또 가보고 싶은 느낌 예 그래서 혼탕 아니에요 혼탕은 없어요 음 혼탕은 없고 어 온천은 못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참 사진을 잘 찍는 것 같아 난 진짜 내가 뭔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사진을 찍어줘도 야 너 저기 저 멀리 가서 서있어봐 찍을게 자 봐봐 보여줘 그러면은 너무 잘 찍는다 사진 진짜 잘 찍는다 이렇게 찍어 해가지고 내가 저 멀리 가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찍어도 안 나와 사진을 너무 못 찍어갖고 얘가 어 이거 잘 나오지 않았어 이 사진 난 이 사진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어 너무 빛 번짐이 심해 그리고 이제 3일째 3일째를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예 마지막이죠 어 마지막 자 이제 자고 일어나서 체크아웃 시간이 9시 반이었어요 왜냐면은 10시가 또 그 기차 시간이어가지고 시간이 빠듯했기 때문에 어 일어나서 이렇게 그 유노희라 예 시미주류칸 예 노천탕 예 동굴탕 있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역 이죠 어 그리고 이제 유후인 거리에 다시 왔어요 유후인 거리로 예 전날은 그냥 이제 욕한에 갔어야 됐기 때문에 그냥 거쳐만 갔었던 곳이었고 여기서 이제 또 4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예 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바로 유후인 거리에요 유후인 거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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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좀 음 많은 목격 썰을 유튜브 유튜브 풀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구요 예 그 풀영상 댓글에 코트 형님 지금 유후인 거리에서 갈색 코트 입은 여성분이랑 돌아다니시는데 뭐하는 짓거립니까 이러고 댓글이 달리더라구 그래서 아니 이 양관들이 아니 난 다 알거든 사실 눈 마주치고 그러면 아는구나 그리고 또 공항에서는 공항이랑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또 예 오사카에서도 팬분들 많이 만났잖아 근데 여기도 관광객분들이 정말 많아서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보니까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러더라구 음 그리고 이제 유후인 거리에 가게 되면 유후 마부시 신이라는 요즘 가장 떠오르고 있는 그 예 맛집인데 여기 여기가 1시간은 기본 방으로 기다려야 되는 곳인데 어떻게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어 사람들이 한 4,5명에 줄 서있어요 그래서 어 뭐야 저기 어 여기 전날에 유튜브에서 봤던 거기잖아 야 여기 무조건 밥부터 먹자 여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곳이라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니 50분 기다려야 되는데 야 그래도 앞에 줄이 이거밖에 없으면은 우리가 첫 번째 첫 밭다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야 기다리자 기다렸는데 오픈 시간도 한 30분 정도 앞당겨져가지고 20분 만에 들어갔어요 되게 럭키였죠 럭키 저희 딱 줄 서고 나니깐 뒤에 줄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길어지더라고 야 이렇게까지 줄 서서 먹는 정도면은 진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군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시켰어요 요런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보고 그 돌솥 같은 항아리 같은 데다가 밥이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소고기에요 간장 베이스로 돼 있고 요건 이제 닭이구요 예 소 닭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요 예 단임 메뉴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아요 이렇게 해서 파는데 정식이라 그래요 이거를 보고 먹었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그냥 그랬어요 무난하고 예 뭐 별거 다 곁들여 먹으라고 옆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신기했던 거는 어 매실 후추? 어 아 매실 말고 어 매실 말고 뭐 뭐 있었지?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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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라는 걸 먹어봤어 유자 후추 들어봤어 유자 후추 난 유자 후추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예 근데 이건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거더라구요 유자 후추라는 게 예 소금이거든요 그냥 소금 근데 후추 향도 나고 짠 짭짤한데 유자 향까지 나고 좀 약간 상상 안가죠 근데 이게 이게 괜찮더라구요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곁들여서 어 뭔가 색다른 정말 향신료 같은 느낌 닭요리 생선요리 고기랑 찰떡궁합인 유주 코쇼라고 해요 상큼한 유자와 매콤한 풋고추의 조합 상상 안가죠 그러니까 참 유자랑 매실 같은 걸로 재밌는 걸 잘 만들어내 예 무슨 맛이냐고 졸라 좀 신기했어요 유자 후추라는 거는 어 유자 향 나는 소금인데 좀 고급지고 쌉쌀하면서 괜찮더라구 예 허브솔트 상의호환이야 내 기준에 허브솔트 상의호환 음 그리고 이제 유후산 음 표정이 심드렁한 이유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내가 관심 없고 목적 없이 그냥 눈으로 이거저거 보러 구경하러 다니는 걸 정말 싫어해요 하하하하 그래서 표정이 이렇게 항상 심드렁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고 별로 관심 없는 곳에 대해서는 항상 표정으로 드러나요 예 이날 정말 무지하게 또 걸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유후인 거리에서 가려고 했던 곳은 바로 킨린 호수라는 곳이에요 킨린 호수 여기가 이제 킨린 호수거든요 사진이 많이 못 담았어요 어 정말 정말 그렇게 큰 규모의 호수는 아닌데 어 되게 이뻤어요 되게 이뻤고 관광 그냥 이 조그만 곳에 뭐 볼 게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싶을 정도로 사람에 치이는 곳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절반이 중국인이고 절반이 한국인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었고 여기 이제 보면은 진짜 무슨 조회영역 마냥 그냥 이렇게 살 꽉 찬 이 잉어들이 이 이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정도로 투명한 호수 얕은 물에 이렇게 살이 꽉 차오른 잉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걸까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유네스코 뭐 세계여행지로 지정된 곳도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이런 그 잉어들이 다 살아있게끔 해서 이렇게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거지 되게 신기했었어 어 여기 킨리노스는 정말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황금 잉어 좀 색깔이 다른 애들이 있죠 다 검은 애들이야 약간 난 징그러웠어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여기 이제 딱 세 마리가 있대요 황금 잉어가 얘랑 얘랑 다른 한 마리가 더 있대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가이드 가 얘기를 해줬어요 어 이 잉어 한 마리 보기도 힘들다 황금 잉어가 뭔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얘기하기를 황금 잉어가 세 마리 있는데 한 마리도 볼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늘 운 좋으신 거예요 오늘 두 마리나 여기 있네 사진 찍으세요 이래가지고 사람들 엄청 사진 많이 찍고 이거 뭐 세 마리 다 찍으면 사진 다 찍으면 소원 이뤄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수근거리고 막 엄청 유명한 그 잉어 황금 잉어들인가 봐요 네 그래서 나는 사실 속으로 뭐 그 정도인가 별 대수롭지 않게 어 그냥 왔어요 어 정말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곳 같더라고요 이 호수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죠 예 뭐 가는 길에 소소한 먹거리 상점 굿즈 뭐 카페 뭐 오만 가지 눈욕이들이 있어요 가는 길에는 근데 제가 안 찍었어요 어 그냥 귀찮더라고 점점 이제 사진 찍는 게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유튜브도 찍어야 되는데 사진도 또 또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중간중간에 생략된 곳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요후인 거리에서 이제 그 킨리노스까지 가는 그 골목은 볼거리가 정말 많고 거기는 좀 유독 기억이 남았던 곳이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모든 작품에 굿즈들이 있는 그 상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난 참 이런 게 부럽더라고 일본이 이 그 서브컬처 문화가 너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피카츄 뭐 진짜 뭐 슈퍼마리오 무슨 진짜 뭐 애니메이션 뭐 원피스 뭐 어마어마하잖아 이 그 애니메이션 문화 산업 자체가 그래서 그걸로 인한 그 파생되는 그 굿즈 산업들이 너무 발전이 잘 돼 있고 이 그래가지고 난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에 그 굿즈 상점 정말 규모가 조그만 상점이거든요 예 동네에 있는 다이소 하나 정도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돼 50평도 안 50평 정도 될라나 아무튼 뭐 정말 크지도 않는데 그 상점에 막 사진 찍고 뭐 이거저거 막 둘러보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면서 되게 부럽더라구요 예 아 물론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자체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엄청난 그 업계에서 엄청난 거장이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부러웠어 어 뭐 토토로 상점이 있는데 사진 무지하게 찍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갖고 막 그거 어 막 사고 이러는 거 보니까 좀 부럽더라고 보면서 뭐 돌아가는 길에 이제 또 아이스크림 가게 들려서 또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예 그 디저트류 중에 가장 돈이 안 아까웠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예 요 콘 아이스크림이 야 이건 또 내가 숭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 내가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그 아이스크림 뭐 베스킨라빈스도 있고 되게 여러 체인점들이 있고 저는 이제 롯데월드 가면 항상 가는 데가 이제 그 저 파스테르 파스테르 그 롯데 관련 그 백화점이나 그런 데 밖에 없어요 예 파스테르가 그 진짜 순수 100% 우유로 만든 그 콘 아이스크림 혹은 뭐라 그러냐 그거 이렇게 떠먹는 거 샤베트 이렇게 그 나오는 거 있잖아 대접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밖에 그거를 최고로 쳤는데 어 그것만큼 파스테르 만큼의 맛도 있고 이 진짜 콘 아이스크림인데 밑에까지 그냥 꽉 차 있더라고 그냥 예 흘러내리지 말라고 이 과자도 너무 정교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갖고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가가지고 이거 갖다 팔면은 잘되겠다 야 이거 기가 막힌다 했었어 어 어 디저트류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좀 일본이 우이 같아 어 뭐 그런 푸딩류도 그렇고 젤리 뭐 푸딩 야 이건 진짜 말 안 되더라 정말 맛있더라고 예 롯데리아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어 일단 이거 우유 그 아이스크림인데 우유 그 밀도도 굉장히 좋고 확 달다 막 그런 느낌도 없고 어 느끼한 느낌도 아니고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예 정말 맛있게 먹었고 괜찮더라고 숟가락 하나 이렇게 꽂아갖고 이렇게 해서 주는데 예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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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이건 정말 그 찐으로 나온 표정이야 예 극락 갔어 극락 어 어 맛있었어 이거는 음 수염 왜 안 밀었냐고 예 수염을 왜 밀어 집에 가슴 일면 되지 예 흐흫 흐흫 그리고 이제 돌아 돌아가는 길에 또 그 두 시간 공항까지 이번에는 이제 유후인에서 유후인 버스터미널에서 공항 후쿠오카 공항까지 가는 그 두 시간 동안 예 정말 또 그 고통의 고통의 시간 정말 이 좁디좁은 이 버스 안에서 하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 어 네 진짜 승질이 나더라고 예 좁아가지고 좁고 짜증나는 예 돼지는 이 버스가 싫다 예 이제 뭐 공항에 또 이렇게 도착을 하고 어 비행기가 또 저녁 비행기였어가지고 시간을 타이트하게 탁탁탁탁 맞추지를 못했어요 예 그게 좀 급하게 여행을 이제 계획을 짰다 보니까 뭐 100%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또 4시간을 또 보내야 됐었어요 예 음 음 여기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그 국제선이 있고 국내선이 있어요 후쿠오카 공항에 이제 국제선에서 국내선까지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요 4시간 동안 뭐하지 뭐 먹어야지 또 뭐 그래가지고 어 이름이 뭐 박시호야? 저거 뭐야? 진짜 이름이 이게 박시호처럼 느낌이 이게 글씨가 우리나라 한글로 박시호 같아갖고 야 저 박시호 저기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냥 아무데나 찍은거야 어 이제 이름이 타케노 타케노야 어 어 택해노야 하는데 막 시켰어요 뭐 함바그 막 시킨 이유는 이제 한 2만엔 정도가 남더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20만원 정도 좀 남아가지고 이제 돈 다 털어야겠다 막 먹자 그래가지고 비싼거가 됐건 뭐가 됐건 남기더라도 막 시키자 그래가지고 함바그랑 닭껍질 꼬치 예 그리고 초밥 그리고 명란 덮밥 이렇게 먹고 한 5,500엔 정도가 나왔어요 55,000원 정도 근데 나는 여기가 후쿠오카 여행 왔던 곳 중에서 많이 먹었잖아요 지금 뭐 뭐 약기니쿠도 먹고 뭐 편의점 음식도 먹고 우동도 먹고 라면도 먹고 장어덮밥도 먹고 별거 다 먹었잖아요 근데 난 이 박시호가 제일 맛있었어 국내선에 있는 그 음식점 이제 레스토랑인데 제일 괜찮더라고 좀 덜 자극적이고 너무 맛있었어 여기는 여기가 최고로 맛있었어요 이번에 후쿠오카 여행 갔던 곳 중에서 여기가 이제 1등 2등이 편의점 음식 나머지 그냥 다 소소 55,000원 나왔어요 55,000원 장어고 라멘이고 우동이고 내 입맛엔 다 짜다 타케노야만이 내 입맛에 맞더라 공내선에서 3층으로 가면 이 식당을 꼭 가라 리뷰는 그냥 전향인데 일본 음식 짜고 달고 이런 사람들은 타케노야에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만이 내 입맛을 돋아주었다 그리고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한 5,000엔 털고 나머지 한 1만 5,000엔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국룰 3종 세트 명란 면세점 가면 일본 거 살 수 있는 게 있잖아 명란 로이스 초콜릿 바나나빵 딸기빵 엄청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 십몇만 원어치 애나 싹 다 털고 이거 다 사갖고 집으로 왔던 거예요 네 음 이로써 후쿠오카 여행 일지를 마칩니다 자세한 거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올라갈 텐데 어 3박 4일 동안 너무 재밌었고 좀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여행이었어요 후쿠오카 대장정 네 재밌었습니다 알차게 갔다 왔죠 봐도 딱 봐도 그죠 뭐 여자랑 가서 재밌고 뭐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여행도 다 코스 얘가 짜 짜지 또 아픈데 또 데리고 다니느라 고생 많이 했죠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내가 뭐 해줄 건 없고 다음에 저 뭐야 보니까 여행 가방이 너무 캐리어가 너무 좀 안 좋더라고 구식이야 구식 캐리어를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저 내가 다음에 캐리어 하나 사줄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캐리어 하나 사주겠다 했어요 고마워가지고 음 샘소나이트는 좀 그렇고요 그냥 샤오미 4세대 캐리어 하나 사주면 되죠 한 20인치짜리 그거 하나 사주면 되지 뭘 샘소나이트까지 사줘요 예 그건 아니죠 샤오미 캐리어 괜찮은 거 많던데요 보니까 아예 그 이성이 아니야 그냥 정말 그 친한 동생이고 어 뭐 저 이성적으로는 그 서로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수염도 저 모양이었고 예 네 내가 아예 뭐 잘 보이고 싶고 뭐 그랬으면은 아예 그냥 뭐 찍지도 않았겠죠 어 음 에이 그만큼 편해지고 가면 다 그래 뭘 편해지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음 담배 한 대 피고 또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